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초림 때 예수님은 왕의 보자를 버리고 선지자로 지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은 버림받고 배신당했으며 살해되었습니다. 수치와 조롱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뱀처럼 저주받았습니다. 심장은 창에 찔려 터져버렸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게이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당신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처절한 사랑입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며 이기적인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랑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정북방향 셋째 안을 정상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잠시 후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지구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도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당신을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부하다가 심판나라 예수님을 어려우신 재판관으로 만난다면 당신은 공의로 오신 재판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상처받은 사랑의 눈과 대면할 때 당신은 어떠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한 완벽한 분을 거부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변명이 정당화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지금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혼이 육체를 떠난 5초 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에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멈추거나 예수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들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있는 지금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